1, 2번 도착했어요! 이건 아까 비행기에서 MPD가 주는 카메라예요. 오, 오늘 아주 박태우님 멋있네요. 패션 포인트가 뭡니까? 연식은 가리 알려주고 싶잖아요. 이건 뭐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몰라요, 전혀. 한 번 딱 보면 아시잖아요. 아니에요, 저 몰라요. 아니에요? 네, 몰라요. 아, 맞아요. 그거 맞아요. 유겸 씨는 이제 새로운 머리 색깔로 나타났어요, 일본에서. 네. 이전에 찬형이 형도 저 머리 색깔 해서 그니까요. 일단은 다음 앨범 조금 나왔으니까 탈색하는 형태에서 조금 있다가 다른 앨범 준비할 때 염색하면 잘 나오니까요. 머리대로 관리하면서. 제 머리 따라했네. 네, 유겸이 형 머리 따라했네요. 네. 제 머리 따라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유겸, 유겸 씨. 네? 제 머리 많이 사라지 않았어요? 어, 별로 안 사라지 않았어요? 아니, 태어보다 나쁘지 않아요. 아, 괜찮아요? 제 딕선 씨 왜 이렇게 많이 없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이상형 이번에 이거 무대 되게 많이 하던데요. 어떤 무대가 가장 떨리나요? 제일 떨리는 무대요? 네. 가스벤의 갤러스 갤러스 무대에 지금 떨려요. 벌써 벌써 벌써. 아, 네. 근데 우리 팀은 뭐 M1Jr 있으니까. 에이, 그. 아, 근데. M1Jr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일본의 하늘은 굉장히 어두워서 하네요. 네. 네, 한번 비춰주세요, 한번. 네. 아, 근데. 오, 보이네요. 와. 근데 뭐 하늘이 꼬매도 우리 에너지는 내려가지 않아요. 뭔 말이야? 맞아요. 네. 저희의 에너지는 내려갈 생각을 안 합니다. 맞아요. 내려갈 생각 안 하는 거 아니라 더 이상 내려갈 생각 안 하는 거 아니라 더 이상 내려갈 생각. 맞아요. 네, sir. 네. 준혜 씨는요. 네? 오늘 무슨 그림 그리러 왔네요. 뭐 하니? 네 패션. 뭘 알아. 나 몰라. 야. 아, 형. 형도 신발 싫어. 마크랑 같은 신발잖아요. 아니야, 형도 신발 새로운 거 싫었잖아요, 지금. 저는 페란트 선물 받아서 그냥 너무 고마웠어요. 아, 저, 저도 그냥. 네, 저도 그냥 제 자신은 고마워서 신뢰 거죠. MBM씨 그 일본, 일본에 온다고 쇼핑하러 왔던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했어요. 아니요? 야, 약간 너. 맞잖아. 형 패션? 아니, 에이, 바지. 아니야, 이거. 아니야. 사랑하지 마. 아니야, 이거. 사랑할 사람이 없네. 아, 진짜. 아니야, 이거. 되게 조용히 있는 한 사람인데. 맞아요, 저희. 저희 영혼이 없어요. 아, 그치. 오케이. 살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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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 잭슨이 형이 처음으로 검은색을 안 입었어요. 빨간색에다가 갈색 코드. 검은색이 뭔데? 검은색이 뭔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왜냐면 레벨 씨 만지. 이렇게 막 신발 맞춰서. 맞추는 거. 아니라고 했어. 이게 왜. 머리 속에서 왜. 최애인 사람 다 알죠? 내가 그 최애인 사람 다 알죠? 아니에요. 제가 최애 어떻게 바꿔요? 너 맨백인데? 엠캠 다 엠쌤. 여러분 그럼 이따 호텔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해줘. 왜 호텔에서 만남? 그니까. 아니야. 시장에서 만나야지. 시장에서 만나요. 엄마가 달라고. 등장에서 만나요. 여기 어디죠? 여기. 한혜왕. 맞아요. 공연장입니다. 암튼. 예스. 아, 뱀뱀 씨. 네. MC라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시는 거 같은데? 아니요. 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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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인데. 네. 선글라스기도 하고. 아니요. 제가. 장아주하고. 혹시 연애인도 모르겠어요? 시험도 지금 마스크 쓸. 저 몸에 많이 안 좋아가지고. 저도 눈이 안 좋아가지고. 렌즈 안 좋아가지고. 햇빛이. 근데 렌즈 껴요? 햇빛. 아, 렌즈. 역시. 역시. 아, 우리. 아니요. 나는. 왜냐면 나. 왜. 빛. 어, 저 그 말. 정신이 그 말 하고 있네요. 피부 예전. 핑계되지 마. 눈만 가려요. 어? 지금 너는 피부 짓을 써지? 아, 나 왜 이렇게. 피부 짓을 써지? 마크 씨. 말 좀 하시죠. 한 번 더 해주세요. 케이크. 마크 씨. 케이크. 제비 씨 근데 모자가 진짜 높네요. 오징어 모양 같아요. 무슨. 네. 아주 높네요. 아니에요. 머리 그렇게 많이. 길리나요? 아니, 여긴 없네요. 여긴 없네요. 아, 준비를 했어. 나한테? 엔시 할 때 안 되겠네. 거짓말찍해. 야, 그만, 그만. 찍지마. 찍지마! I'm sorry. 찍지마! 네, 네 모공까지 줌인해줄게. 네. 한 번만에 줌인해줘요. 찍지마! Flash Flash! 맵지 참 잘생겼네요. 아, 선생님 보시면 안 돼요. 네, 어. 네. 오늘 스타일 컨셉이 뭐예요? 컨셉이 왜요? 피옥사람. 오늘 이렇게 얇게 표현력이 왔어요. 근데 오늘 굉장히 길력으로 택선이 형 팬이 너무 많더라고요. 왜요? 어디가 가장 많으신가요? 일단. 발 쪽이 너무 많은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무도랑 바지가 택선이 형 원래 다리 원래 길는데 맨날 배이 바지 입으니까 사람들이 다리가 짧은 줄 알아요. 짧은 줄 알았는데. 근데 택선이 형은 다리 진짜 길거든요. 여러분 그거 알아줘야 해요. 아, 박수! 박수! 오! 잘한다.